아 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 아 진짜 너무 쎈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좀 제작된 아 그쵸 아 저희 또 인심 좀 있기 때문에 어 클라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손가락 그 취소 한가라 큰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더 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원 이에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10월 갈 수 있는 소원 이런거 주셔도 나영 서키딩 님 소원 뭐 또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아 어 그런거 괜찮죠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미국의 쇼그럼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저쵸 하고 저한테 영광이죠 그거를 벌칙이 아니라 영광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거 한번 보여주시고 아 아 아 아 그들도 알 거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 주신 거 이런거에요 나영석 pd 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어 개인암공 나도 땀 힘들것 같으세요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춥니다 아빠가 안좋아 чтобы 하ины 하다 아아 아 아 아브라 푸오도 루터 소온 된거야 베리오 되어보는 거 Into 그런거 Chun에 살방 조건 없이 출연해줘 아이고 타고 편향 오시지 아이 그 타고 편향 오시지 아 어 와 아 region with tim run it 해요 해가 형은 tv 를 잘못 보나 봐 이분이 어떤 벌 Ah I sexy 날 기준으로 돌아다 어 저때 께 세 장아주니까 되게 쓸 게 생각되니까 뭐 하지 닫혀 못 찍겠어 아 배가 뭐 해드라 그렇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평소서 왔어요 나한테 저거해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거 사실 상괄의 항률이 매우 높으니까 안걸릴 확률 매우 높으니까 peach 하하하 여의 할 수 있지 오늘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써.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백의 시간을 한번 쯤 가시면. 미국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고해성사? 그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긴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좀 없나 싶기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라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시간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 슈가 씨는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그 체력을 굉장히 좀 이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네,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 지금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담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매우 느끼죠? 네, 네. 아, 왜 이렇게 졸리냐? 아, 지금 정도면 어떻게 돼요? 몇 프로인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 내어요. 빨간줄 빨간줄 들어갔네요. 지금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소화하고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 되게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이니까? 아, 생각 없으면 스토이치. 생각 복잡하면 스토이치.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아,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겠네요.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네. 저는 종종 말을 막 합니다. 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형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이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하면 막말을 갑자기. 아, 용서 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 네. 평소 안 좋으세요? 어,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개 씨가. 아, 그럼 다 이야기 하시네. 먼저 한 거 같기로. 오케이. 네. 용서 합니까? 스트레스가 심성으로.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어떤 평소에 날짐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많이 제가. 아. 한번도 좀 못 먹고.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아,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지.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운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삘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하하하.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난해합니다. 라고 생각해보니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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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 제이오는 단점이 없지. 저야.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똑똑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고 싶어요. 얼굴같은 모습을 그 이용을 찝니다. 비디옥이라고 불러요. 가디옥 비디옥. 정말 이 자리가 아니죠.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내는 생각하는 단점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쵸요?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저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좀 큰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웃고 막 이래서 그래요.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약간 좀 너무 무면의 그림자가 막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이게 반성이라든지. 저게 갭찬이라든지. 누군가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막 낯말한다고. 누군가 사람이 졸됐고 그러는데. 야 진짜. 주변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제이홉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라. 박수 쳐줄게요.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고백 받아줘야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간 다음에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힐 때 정답 대신.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지민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집중한 거 편하네. 그거 한 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씨부터. 자 정국. 10분 만지만 끈기가 없어요. 체력이 그렇게 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종종 말을 막 해요. 사람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태연. 저는 생각만큼 같아요. 마지막으로 곱.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형이 붙으니까 안 돼요. 둘이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아 뭔가 슬프로운 모습을 짤다. 인생이 희로애라. 이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ordin Ecowa wasn't it.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og じ 혹시 기집어 주세요. 언제 적은 게 말씀이 될지? 와. 테러를 써있는 게 장르고요. 위에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렌즈 걸 열면 거기에 100점이 나와요. 드라마, 영화, 장르에서.. 만화 영화 주제가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기본점수 200점이 될 때야. 그런데 만약에 틀리면? 직접 2018 motor입니다. 있습니다. 10점이 감점이에요? 10점 짤 틀려요? 200점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어요.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ST를 들려주면 거기서 제목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알겠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나 사랑해요. 나 외웠어. 오케이. 그냥 우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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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가요. 10점으로 산뜻하게. 하나, 둘, 셋. 박. 힘이 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힘이 다가. 엄마 아빠.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갔지? 아, 이거. 아, 네. 잘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건 맞지만 하고 싶은 건 맞지만 끈기가 없어요. 정국 씨. 싸이 선배님의 젠틀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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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무 아파요. 마더파도. 마더파도 젠틀맨. 마더파도 젠틀맨. 이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형이. 이뻐. 마더파도 젠틀맨. 아, 이거 우리 첫 번째 수출에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우리 첫 번째 수출에서 이거 많이 들어봤어. 저거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 동료 10점이 어려운데요. 양불이 오는 서울이에요. 양성회라. 양성회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하고 싶어 하지만 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만이. 배구리쏭. 배구리쏭. 땡. 아 나 이거 자 이런 건 뒤에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하십시오. 올챙이 한마리. 한마리. 땡. 아아. 저 사람 졸려. 나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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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 있을 때 말해 주셔서. 원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야 창의적이다. 크리에팅. 계속할 수 있는데 감정 계속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을 안 하신 분도 그죠?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 자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 부성이 아니야?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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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 개울. 개울가에 올챙이 한마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마리. 삐. 자. 지민 씨한테는 있습니다. 지민 씨는 안 했죠? 넌. 자진다. 짐다리가 좋아. 아까 앞다리 뒷다리. 개울. 개울. 종종 말을 막해요.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꼬물꼬물. 꼬물꼬물. 아니까.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없는. 네? 생각이 없는 짐 씨. 꼬물꼬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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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니지 마요. 반성해요. 이걸 들으면 반성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꼬물송. 땡. 뭐야? 강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점.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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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땡. 개구리 쏭이라고 했잖아요. 종종 말을 막해요.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개울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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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zasada. 개울꼬물관만을 그러니까. 개울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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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Watch. 대부분의 저사할은 대우와 개울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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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부renhot. 라면. 개울꼬마공. 배울꼬물. 요 발 Henriomat. 잠깐. DRAMA? THE DRAMA ondeесたい passado. 시청 sickness 다 깎아? 1초 컷 D off 1초 컷 v25 turbulenc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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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 내가 . 난 누군지 못 받은 숨죽 운영 운영 용 나 근데 왜 모르나 이번 도시 구경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전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예요 네 도깨비 위얼 라이 2 도깨비 We are like 도깨비 We are like 자기야 조수 스카이 캡스 We are like 정답! 도깨비 아닐까요? 스카이 스카이 지키기 도깨비 Elizabeth Beautiful 아 beautiful 스카이 캡스 We are like 그래 그 사람 남자무쓰 Eso 아 진짜 아... 아 아 얼마나 오래가면 돼? 매우 어려워 나도 도깨비라 생각해 영화 10점 가시죠 영화 10점 나와요. 10점짜리 하고 10점 하고 나가자. 간체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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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위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주는 슈가 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노래. 너무 좋아. 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RM 씨.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답! 단체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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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이거 스트레칭을 할 때 아니야? 어? 긴장할. 단체로 이렇게.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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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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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게임까지 할지.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자, 이 랜덤은. 왜 댄스냐면. 춤 더 춰야 돼요. 춤도 같이 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사 제목을. 네, 컷이 THERE. 아, 타구봐 이우 dollars. 가고 싶은 거에 없는데요. 나…. 아, 타구봐. ㄹ Sony. 가고 싶은 거에 없는데. 에.,カ borrowing. 99. 가고 싶은 거가visizit. 널 echt toll ㅎ but 4 아 빠져나온 대로 mural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아 아 이정도면 장북 씨가 가장 근접해 4 아 으 아 아 너무 오래된 바 역시 지켜 성 수를 공개합니다 한 abus 2 est 아 같아요 한 번 들려가면 optimized 여기에 여기입니다 congratulations. 0.0입니다. 저희도 0점이죠. 대형씨는 구절을 올리지는 않았고 혹시나 두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와 이 노래는 쉽게 도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봉종말을 막혀요 . 드라마 오브식입니다. 자신감 있어 먹으면 됩니다. 본 헤비. 도전이도 50점이다. 조심해야겠다. 드라마 제목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드라마 제목을 정확하게. 아, 뭐지?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50점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응기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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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rans 이 proszę이다. 챘 쏘기 appelle thunder Raul- 아, 이것이 말할수도 kept saying this. 이거 헤어지는 장면이야 혼자 남의 생명 혼자 남의 생명 지금 안 되잖아 제목이 진짜 이거 왜 알고 있었는데 진짜 계속 나와라 하라고 생각하고 말지 요즘에 하는 드라마 같아요 신난 드라마야 이거 거미선생님 아니야? 이게 도깨비인가? 아니야 도깨비 아니야 너 도깨비 아니니? 혼자라고 생각하기 모르겠어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가? 저희 데뷔 때는 TV를 보면 안 되는 오늘 수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네 말이죠 첫눈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드림 아이 2 아 저는 사람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RMC 학교 2014 준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학교는 장혁 씨 나온 것 밖에 모르겠는데 학교 나오는 건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 점점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와 진짜 힌트 25점 남준이가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 3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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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 정도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저권이요? 저작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는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는 세우식 아 잠시만 이게 뭐냐 3초 드립니다 3 라이온 거슬링아 1 땡 감쪽 나라랜드 라이온 거슬링만 듣고 나라랜드 나라랜드 훨씬 더 사만이 있었으면 올라갔습니다 이들 어디서 나왔는데 이들 어디서 나왔는데 슈가씨 러베큘리 러베큘리 아니 그건 언제 떠올라 라이브 숨가야 나오죠 맞아 근데 난 라라랜드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해 봐 저는 책임감이었고 나세요 귀해집니까 괜찮아요 귀해에요 if only if 올리 아니 너무 잘 세글차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섯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야 여섯 주인공 이론의 자체는 너무 잘하는 보라만 하면 애들이 부끄무렸어 그렇게 어린 거야 idades 다음 일에 다 생각도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algum 더 잘 되는거 같아요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아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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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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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one 나가는 지금 c가 먼저 있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자 싸 남자가 자꾸 정답 와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봐냐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사 맞아 그 영화 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 들었죠 90년도 다시 여인의 삶 그러니까 77년에 77년에 나왔나 보네 그 77년이요? 90년대니까 77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짱구 지금 스물몇살 아이가? 어? 어? 뭔데 이게? 듣고 싶어 노래 누구냐 왜? 왜 알지 이거? 아 내가 이거 아는데 아이 누구를 듣고 싶어 코드즈 금방 거기에 도중 조용히 하여 아 이거 이 친구였구나 아 지정력이 쉽게 떨어진 휴가 씨 아 근데 이게 뭐가 없을 거야 당장이다. 영심이. 그냥 영. 말갈람이 영심이. 말갈람이 영심이. 아 이거 이탈리카 영심이 하면 뭐가 붙어있어. 영심이. 영심이가 아니야. 나는 영심이.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 그럼 너가 해봐. 다른 이름은 거 아니야? 말리는 영심이? 너 더 아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봐. 당신이 아니지. 세이폼. 세이폼. 결레서 영심이 맞는데.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는 없지 않나? 말이 없어서. 아 근데. 그 시체가 진짜. 이름 많잖아요. 이름 많아요. 말이 없어서. 그래서 말갈래.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 뭐. 그냥 영심이라니까. 그것만 확신하면.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무거워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가까워. 자꾸 봐. 내가 질러 봐. 종과. 종과.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요. 저는 사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렴이 덜 된 RM 씨. 77이 0심. 77이 0심. 땡.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추기가 되게 무섭다. 내가 맞힐 것 같잖아. 뭐냐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어보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 할 거야.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조건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줄게. 종종 말을 막 해요.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형.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몇 점이야. 까봐 까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아니. 77년생. 77년생.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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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은 시험을 하자. 제가 1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현아 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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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갈 건데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영화 랜덤 갈 때요. 영화 랜덤 갈 때요. 그 뭐인데. 쌍문. 쌍문동. 쌍문동. 그거. 그 뭐.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잠시만요.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악기공룡 둘리. 둘리. 정답. 마이너스 500점에서 붙겠다. 마이너스 500점에서 붙겠다. 제발. 마이너스 2000점. 무슨 소리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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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30점 하겠습니다. 드라마 30점. 드라마 30점.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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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못 가는데. 아아악. 여러분 내 마음이 고치고 한번 해봐요. 지구. 드라마 잘 먹입니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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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조금 빨랐거든요. 지금 하세요. 운동하세요. 모르겠는데. 체력이 아니라. 아아악. 아아악. 이쪽이 더 먼저 빨랐습니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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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맨. 민상맨. 드라마 잘 먹어요. 민상맨.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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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아아악. 아악. 저는 노래가 풍경하잖아요. 최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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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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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현 태영씨. 해를 품은 달. 정답. 아아악. 맞다. 그래. 지구가 앞쪽에 어울리는. 으 os 으 아 아 5 5 2 Confident 저거 것곰 해Inators movies are staying on a macro all right 저는 5시전 가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좀 할까요? 네. 할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지만 그 스폰지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폰지?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체력이 부족해서 아 이게 쉽게 따라 Empires 먹다 pedestrians 안 하죠 누구나 가마 없을까 당연한 소리 가야 한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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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컷 이 아 아 번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주시 얼마나 하는데 새소리 새소리가 차 철폐가 많이 하냐 아 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가족 사업만 적은 게 없어요 가족 가족 저 땡이 진짜 살지 나 음을 유지하시죠 미국 불러줘 나중에 지미 펠라 같은 거 보여주세요 한국의 땡이다 뭘까 우리 오오 아빠 좋아 여러분이 died 이것저감도 안오는ply 하고 싶은 것만 아니면 꿈이 없어요 장국씨 엄마아파져 아빠 엄마 좋아 라라라라라 하지만 나에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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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없어요 자 진짜 는 요한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문 엉마는 박혀가 뭐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때 아빠는 엄마만 아 잘 그렇게 해서 집중해 쉽게 되요 아 집중해진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주가 아 아 아 아 아 엄마만 좋아해 예 엄마는 아빠만 좋아 엄마는 아빠 만 좋아해 땡 공간이 이런 느낌 아니죠 완전 이 느낌인데요 동작이 말이여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자 부모님의 걱정만은 혹시 엄마가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십시오 아빠는 엄마를 안 했어 아직 뭐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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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야 뭐야 너가 제일 안전빨 시민이 시민이 너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아침에 보니까 야시야 이거 했다 지금 지금 그 그게 있는 열흘 라 가지고 지금 사리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정할 리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은 예능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에요 처럼 하실 수 있겠다 해요 자 즉 4 1 바닥이 수 없이 아 Carl 말 뭐야 아까 든 엄마 를 좋아해준 잔다 4 뭐 백东 하 어차피 결제할 헙터 아 1억력 규지 염서 사탈 달린 더 그리겠습니다 뭐 보고 싶다 이다 보고 다 문 Resources 으 으 으 으 으 아소 5 아ити LEGO 아 으 으 아 자라 자라 아니 나는 수비가 없어요 공이난 5 5 으 아 아 아 대박 뭐지 오늘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데 끈기가 없어요 진씨 먼저입니다 정답 정답 와 몇점이야 몇점이 까봐 까봐 보고싶다 힘이 되게 좋다 와 와 60점입니다 감칠씨 감사합니다 추워먹었습니다 와 봄이구나 보고싶다 봄날 봄중에 진짜 너무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봄이 마 야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 노래를 생각했구나 아니 봄얘 봄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뭐 봄얘기길래 야 가만히 있었으면 2등 했을 것 같은데 난 선물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어서 이 지민이 1등 했거든요 지민이 몇개 말씀했잖아 주식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자 그럼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컵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 지민이 와 대단하네요 왜왜왜왜 대단하네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거 보니 야 이걸 어떻게 해야해 무슨 자 이런 점수가 나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6 마이너스 21점 와 1점까지 인테네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110점 어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가야해 야 마이너스 싸움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RM 엄청난 실력 보여줬는데 109점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1점입니다 아 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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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력깐다 야 진씨 마이너스 70점 그래도 중간으로 세면칄를 하셨고요 슈발씨 마이너스 44점 오 나셨습니다 아니죠 마지막으로 정국씨 점수 정국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 마이너스 470점 마이너스 470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1등 우리 지민씨 5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C 3번 뽑을 수 있고요 2등이래 그 다음에 3등이 우리 호 오 진짜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1인데 3등이 됐어요 1등 5개 뽑을 수 있어요 1등 5개 뽑아주세요 내꺼 뽑아야 된다 내꺼 무조건 뽑아야 된다 내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꺼 뽑으면 진짜 모두가 좋아해요 아 진짜 뭐 어 아 나 그 색깔 아 이거 아닌데 자 일단 5개 5개 했습니다 그럼 이 색깔 아름시 스테이 뽑아야 돼 밑에 있는걸 구석탱이 있는걸 뽑아야 돼 3개 어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이 색깔 그 색깔 나 이거라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꽝 자 꽝이면 꽝이면 선물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꽝꽝 자 꽝이면 휴지세트 야 그게 뭐야 이거 좋은데요 꽝 어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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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자 힘들어 갑니다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가지고 맞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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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꽝입니다 수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어어 아 스테이 어 어 어 퀴즈 어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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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을 썼어요 100만원이라 그냥 밑에 루이비통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옷 주세요 옷 하나 사주세요 옷 몇몇 싸드리고요 악세사리 쪽으로 악세사리 쪽으로 사세요 내가 쓴 걸 봤어 손님 되게 만족하네 악세사리 저 정국이 보는거지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소정의 개념품 마스크야? 마스크 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사실은 저희 마스크 랑 스티커인데 오 좋아요 네 신부의 겁니다 신부의 구축상 우와 옛날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궁금한데 각자 근데 소원 멋선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 나은스피디님 탈색 두번하고 핑크색깔 머리 하하하하 탈색 두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레전드 그리고 나은스피디님 삭발 그리고 나은스피디님 모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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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몰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위험하네 저런 생각이 재밌는거구나 그렇게 정승환씨 너 뭐였더라? 지옥 지옥 저는 현금 100만원이랑 99만원이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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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개인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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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도 와인 뭐 이런거 봤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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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석 피디님 저희가 밥 먹을때 대신 와서 계산해주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하하하하 또 나영석 피디님 예능 특별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거죠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혹시나 보면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로우총속기 로우총속기 한번 타보고 싶었고 나는 좋지요.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강자가 여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봐요. 알겠습니다.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지. 다 통일하자. 삭발으로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핑크색 탈색은 더 아파요.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버리는 너무 재미있네요. 아니요.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진실. 우리 티슈 키친타월 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여기 편지 쳤어. 누리도 하죠. 불러 볼래? 설정 아니야? 아령 아니야? 방생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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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찍하다? 야 야 뭉찍해. 야. 야. 야 남준아. 형. 야. 그쪽이 있었는데. 우와. 귀엽다 이거. 귀엽다. 오 야 이쁘다. 귀엽다. 우와. 아. 안 지셨어. 진짜? 네.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뭐야 이게. 아 뭐야. 뭐야.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다 줘. 5개 얇게 왔다 아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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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남자들이 한다는 또 자 탄애가 담아 다시 한번 아 예 아 아 만나요! 15일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